지구온난화와 해양생물의 성 안녕하세요 지스터 크리에이터이기 임지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해양생물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구온난화가 해양생태계의 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악의 폭염과 홍수가 서유럽과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을 덮쳤고 호주 등지에는 대형 연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및 환경 변화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기후변화는 해수 온도의 증가, 해양산성화, 용존산소 농도 감소 등을 동반하며 야생동물 개체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 환경에 맞춰 진화해온 1200만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빠르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기에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거나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변환으로 인한 생물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경고합니다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1도 오르면 전체 생물의 10%가, 2도 상승하면 약 25%의 생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양서류의 약 30%, 조류의 12%, 포유류 23% 이상이 사라졌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물들과 환경 변화에 대한 생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태 회복 탄력성이란 변화에 저항하고 회복하거나 적응함으로써 생태계의 핵심 기능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복력이 있는 산호초 개체군이란 해수면의 온도 변화나 서식시의 파괴등과 같은 환경적인 위협에도 저항할 수 있으며 상당한 폐사가 발생하더라도 회복하여 해조류가 산호초를 대신하는 대체 안정 상태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집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태계 교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한 개체군의 성비입니다 하지만 이 생태 회복 탄력성에 성, 섹스가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어류, 연체 동물, 갑각류 등 해양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 산성화에 대한 최근 논문들 중 오직 3.8%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해양 산성화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를 평가할 실험적 증거 데이터 부족을 야기하고 해수의 pH 감소에 대한 해양 개체군의 회복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 요소들은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양의 산성화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해수 온도는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의 변혼동물들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도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온도가 변하면서 개체군의 성비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생중 능력을 감소시킴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종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바다거북은 온도 오존성 3결정, 템퍼리츠 디펜던트 섹스 디테미네이션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해변과 모래 속에 알을 낳는 바다거북은 모래에 수분기가 많고 27.7도 미만의 시원한 온도에서는 수컷으로 부하하고 모래가 31도 이상으로 따뜻하고 건조할수록 암컷으로 부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바다거북의 99%가 암컷일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수컷 바다거북이 거의 태어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온도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TST종에는 성염색체가 없고 성별 결정 유전자가 개념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결정하는 과정은 열에 민감한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 동안의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온도와 모체에서 유래한 성스테로이드 호르몬 사이의 상호작용이 생식선의 발달에 필요한 온도 역치를 달성하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온도우전성 성결정종에는 모든 종의 바다거북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400종 이상의 동물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에 따라 다양한 TST 패턴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다거북의 예시처럼 낮은 온도에서 수컷이 태어나는 패턴 두 번째는 바다거북과는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 수컷이 태어나는 투아타라라는 도마뱀 유형으로 알려진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온도 범위에서 수컷이 태어나는 악어로 대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색칠된 구간은 두 성별이 모두 태어날 수 있는 과도기적 온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해양 생물의 성결정 메커니즘은 상승하는 수온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해양 pH의 감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연구들에 따르면 얼룩만 물고기, 굴, 그리고 시클리드와 같은 해양 생물들의 성비가 해양 산성화로 인해 유의미하게 편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응 가능성이란 표현형 또는 분자적 변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개체군 또는 종의 능력을 말합니다 온도에 의해 성을 결정하는 TSC 종들의 적응 가능성에 대한 지식은 종 보존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바다 거북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에서 여전히 그 특성이 제대로 규명되고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들이 인위적 환경 교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통계학적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비 불균형의 원인과 결과를 모델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해수 온도의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저산소증 등을 유발합니다 본 영상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종의 적응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결정하는 핵심 매개변수로서 성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해양 과학에서 성을 실험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종의 반응을 해석하는 데에 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성은 이분법적이며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수정시 고정된다는 인식이 과학과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바다 거북의 예시처럼 여러 어류, 파충류 등의 동물종에서 성의 결정이 유전적, 호르몬적, 사회 또는 환경학적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손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 과학에서의 성분석 발전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성별에 따른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